철가방 속에 무엇이든 맞춰라. 어? 동채 씨랑 철가방할게요! 나 알아! 이거 해보고 싶었어. 아니 신필이 님이 감히 이 점은 살아오는 거 같아. 맞아 맞아. 재밌지? 재밌잖아요 여러분. 가만 가만 나 이건 잘해. 좋아. 좋아 야 근데 뱉고 두뇌 괜찮아. 아 맞네 맞네. 두뇌. 나 진짜 그 정도로 느렸어? 응. 간다! 돌이야 동물! 자 누가 먼저 정답을 외쳐서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. 첫 번째 문제니까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철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을지. 자 과연! 자 갑니다!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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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셨을까? 자 자 자 뭐하셨을까? 승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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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랐어 자 beat 코 정답은? 빨랐어 자 beat 코 정답은? 자 beat 코 정답은? 사과. 사과 정답! 와엑! 와!!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1대 0. 좋아. 자. 대형 가자. 가자 가자. 간다. 과연 2번 문제 누가 맞출지 가겠습니다. 자, 쟤는 꼽아진다고? 간다, 간다, 간다! 못 봤어! 뭐야, 뭐야. 뭐야, 오빠. 쟤!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얘나! 얘나! 꼼돌이 인형? 꼼돌이 인형? 뭐야. 뭐야? 잘 봐, 잘 봐! 잘 봐, 잘 봐! 보여줘, 보여줘! 나 봤는데 모르겠어. 진짜 안 보인다. 어두워, 어두워. 어두워? 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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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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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밥! 정답! 초밥! 초밥 땡! 초밥 땡! 초밥 땡! 보여드리겠습니다, 자! 나 오늘 오직... 투과! 투과! 예다! 정답!